선을 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원희룡이 아무리 돌격대도 좋지만 이런 짓까지 하면서 돌격대 노릇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정신과 의사 출신의 아내가 망언을 했죠 로봇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때 당시에는 후보였죠 가슴이 철렁했다 무서움이 느껴졌고 사이코패스인 것 같았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거가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근거가 없어요 실력이 없다고 일단 생각해요 실력이 있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진단을 할 리는 없거든요 만약에 진심으로 한 얘기라면 나는 후르쿠다 갈짜 의사다 너무 전문용어로 생각하셔가지고 나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놈들 각오해라 저는 국힘당 사람들은 다 이분한테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지어 학교에서 이런 심리적 충격이나 이런 걸 받은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기관에 일하고 있어요 그 기관에서 걱정이네요 걱정이죠 거기는 뭐 국힘당 사람들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관에는 저희 쪽 진보 쪽 사람들 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실력이 없어요 일단 만약에 진짜라면 근데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저 얘기를 했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정치적 목적이 아니래요 자기는 자기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했던 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돌팔이에요 돌팔이 사이코패스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사이코패스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사이코패스는 감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감정 능력이 손상된 것도 언제쯤 손상돼야 되냐면 아주 일찍 생애 초기 혹은 퇴내기까지 거슬러 가죠 그때 감정 능력이 손상돼서 감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심리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게 사이코패스에요 나이 많이 먹어서 뇌 손상이 와서 교통사고 같은 거로 감정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심리는 감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일반인처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전형적인 실험을 제가 어저께도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이걸 소개를 하면 전기 충격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실험 참가자들한테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약 5분 있다가 이것보다 더 센 전기 충격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감정 반응이 나와요 시간이 칙칙칙 5분으로 다가가면 불안 긴장 초조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많이 이런 식으로 신체 반응이 나옵니다 즉 감정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측정을 하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이코패스들은 그냥 안 나와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런 게 없어요 느끼질 못해요 5분 뒤에 전기 충격이 오면 고통스럽다는 건 아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초조 긴장 이런 걸 느끼지 못해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겁이 없죠 감정 능력이 없고 공감 못하고 양심도 없고 이렇게 되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사회상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울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화도 세게 못내요 화도 잘 안 나거든요 그 감정도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울버 같아요 울버 연설하다가 눈물을 인정해 보세요 줄줄 울고 화도 내고 특히 어머니 얘기할 때 네네네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의 몇 가지 모습만 봐도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저는 원희룡도 사이코패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화내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화가 좀 이렇게 과도하게 해야 된다 연기 같은데요 아니 진짜 화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흥분해가지고 한번 약올려보면 더 확실해질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는 놀라울 정도로 사실 냉정하고 침착해요 음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비율도 높지 않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갖다가 방어할 때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아니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는 제가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열어봐주세요 학교 정신건강의학회 신임회장이 되셨대요 아 2월 6일 날짜 기사인데 한국학교 정신건강의학회 신임회장 그리고 이분이 2020년에는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전국학교에서 여러 임상경험을 쌓았대요 아 이건 뭐 열심히 한 그 대가를 받았네요 그렇죠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센터장 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게요 어 남편은 국토부 장관이고 아내는 교육부에서 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음 진짜 애들 정신건강을 망치라고 해서 작정을 했고 맞냐 윤석열 정부가 참 거기서 자기가 글놀이 같은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음 학폭을 다 덮겠다 네 자퇴 0%를 만들겠다고 전국학교를 뛰었다 그러니까 자퇴를 안시키고 다 덮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퇴 0%를 어떻게 만들죠 자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퇴를 하게끔 만드는 그 구조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학생만 멘탈을 갖다 이렇게 만져주면은 자퇴를 안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없어져야 자퇴가 당연하죠 그러려면 반정부 투쟁하셔야지 그렇죠 아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 그야말로 정권의 아부하고 학자의 양심 전문가의 양심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앉아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뭘 할 때 무슨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성과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게 정신과 의사의 마인들은 전혀 아니잖아요 학자의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학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0% 달성 못하죠 0%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더라도 그 애가 더 이상 상처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부인 비판에 폭발 고발해 구속시켜 이러면서 사람은 이미 없는데 비어있는 의장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죠 네 어떻게 보면 원희룡 같은 사람이 나르시즘적 성향이 있는 사람 좀 더 자료가 있으면 확실히 진단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나르시즘 성향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일단 비판에 굉장히 민감한 과민반응을 보이잖아요 나르시스트들이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이 자기 개 뭐라고 해도 화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개 이쁘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야 개가 못생겼어 이러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너보다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분신 자기랑 연장을 시키는 거죠 자기를 또는 자기의 소유물 그러니까 일체 자기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끼가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애니멀 홀더처럼 그냥 방치해 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맞아요 돌보지도 않아요 돌보지도 않아요 진짜 아내는 사랑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돌보지 않는군요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르시스트가 맞다면 원희룡 아내분의 삶은 지옥일 거예요 인간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종류의 두 사람이 두류의 정신 장애자가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괴롭히니까 지배 착취 가스라이팅 모든 걸 다 하죠 한마디로 그 사람을 도구화 시켜버립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사서 봐야 되겠네요 제일 악질적인 두 명을 묶어서 그걸 분석한 책인데 나르시스트 옆에 있으면 정신이 완전히 막아져요 황폐화됩니다 일단 계속적인 비난 공격 그리고 때로는 띄워주기도 하죠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면 띄워주고 네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뭔가 흠집이 조금이라도 가겠다 그러면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고 또 당사자한테는 끊임없이 비난해요 왜냐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김건이랑 비슷하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목적은 뭐냐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스라이팅의 대가들이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이 나르시스트 옆에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1-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원희룡의 아내분도 다른 사람한테 좀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원희룡하고 같이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나빠졌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원희룡 이런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가능성이 많겠죠 가서 이거 맡아 그러면 맞고 이거 해 그러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몇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이런 얘기 자체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 김태현 교수님도 우리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적다 그래서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자료가 사실은 그 찾으려면 차고 넘쳤을 텐데 최소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자료는 넘치죠 이미 넘쳤죠 네 이미 넘쳤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그렇다면 그런 진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 사이코패스가 어 그 시립 병원이 좌절됐다고 해서 그렇게 펑펑 우는 사이코패스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 병원에 자기가 가서 치료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 수많은 그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성남시민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그걸 대행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안됐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네 사이코패스는 공익을 위해 일하잖아요 당연히 공익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야 오늘 진짜 많이 어 정말 개념들을 좀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원희룡의 이 나르시스즘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는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기득권층 엘리트층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고위공직자들의 나르시스트들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은 대체로 거기에 쏠려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 나르시스트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엘리트층에 제일 많습니다 엘리트층에도